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은 새벽 3시 30분이 조금 지났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 봤더니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자유일보 신문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배달한지 몰랐는데 이렇게 일찍 왔네요 새벽 3시 30분에 자유일보 신문이 와서 이게 도착한 김에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좀 광고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짧게 지금 찍기 위해 틀었습니다 어제 이 기사가 조금 핵심 기사였는데 윤석열 처음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기사와 함께 자유일보 신문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일보거든요 많은 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일보라는 이 신문이 그냥 단순히 신문 구독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조중동까지도 왜 광장에 나와 계시는 많은 애국 시민들은 왜 조중동까지도 탄핵 이후로 자꾸 중좌쪽으로 이렇게 좌클릭을 하느냐 그럼 대체 우리를 대변해 줄 메시지 언론은 대체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자유일보라는 자유애국 시민들을 자국애국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한 자유일보 신문이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주변에 널리 또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정보와 가치 위에 쓰지 않으면 언제 또 뺏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일보 신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깨어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좀 온전히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댓글 창에다가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그 방식을 올려둘 테니까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일보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또 아침에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